형! 낫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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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씨? 낫이근? 응 낫이근 얼굴을 낫이근 낫이근 낫이근이라 하면 안 되나? 야 야 웃기지 않아? 낫이근? 아 왜 처음 들어봤어요? 낫이근 낫이근은 지금 말 안 돼요? 네 낫이근 낫이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맞으면 좋지 아시아를 사로잡은 보컬리스트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7 KBS 가요대축제 와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붙어올리게 만들어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한 번도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진입니다 자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우리 팬분들이죠 2017 KBS 가요대축제는 전 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해서 이 시간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커플 사진에서 굉장히 낫이근 사람이 보였어요 저도 우리 BTS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낫이근 잘하겠습니다 왜 왔어요 이거? 중간중간 무대였어 이거 왜 와야 돼요? 왜 온 사람들 많더라고 2017년 KBS 가요대축제 전 출연자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 번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사처럼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사처럼 네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단독 콘서트장을 방북해하나요? 단독 콘서트장을 방북해하나요? 단독 콘서트장을 방북해하나요?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2017 KBS 가요대 축제를 방북해하는 2017 KBS 가요대 축제를 방북해하는 뜨거운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저는 마음대로 하네요 마음대로 저희의 힘이 되어준 것은 음악, 음악, 뮤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전 세계 언어로 해주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던 한해라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죠? 네 시작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민씨? 저는 다른 것보다 딱 두 가지가 기대되는데요 일단 저희 무대가 일단 올 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진영이 MC입니다 진영이 이제 숙소에서는 웃기지만 이제 나가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죠 쑥쑥쑥쑥을 많이 탑니다 지금 진영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oku 그래서 연습한 거랑 이제 실전 카메라 리허설 때 한 거랑 전혀 다르고요 그렇죠 어 참 리허설 때 잘 하는 형인데 오늘 응원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게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화이팅! 진영 화이팅! 그리고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근데 난 읽은 다음에 다음 글자가 또 떨어져 틈이 있어. 아 맞아요. 좋아하지? 아 내가 맨 마지막 멘트예요. 아 2017년에 데뷔한 사람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무대입니다 이랬는데 그 감독님이 아 저기 사람들이라 하면 안 되고 신인들 2017년에 데뷔한 사람들이라.. 신인들이라고.. 아 큰일 났네. 2017년에 데뷔한 신인들이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바로 그런 무대죠. 잠깐만 마이크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러면? 아니 큐카드 사이에 먹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 이렇게 걸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상해. 하트를.. 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잡혀요? 그거 어떻게 넣은 거예요?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혜입니다. 촤악 아 이걸로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랑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되나? 오케이 언니 오케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혜입니다. 아니 연한 수 있어. 뿌릴 때 아니었어? 뿌리 씨 뿌리 씨 가만 생각해보자. 가자! 오 좋다 좋다. 그동안 심게 들을 수 없었던 가수분들의 고백을 보내니까 마음 확인을 좀 따뜻할 질문 같았고요. 가수분들이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지현 아 내가 근데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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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불러왔어. 아 지영이 잘생긴 했대. 아 지영이 잘생겼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나면 진짜. 저희가 있어야 되죠? 어 내가. 저희가 없으니까 안 되죠? 저 올라가서 진짜 엄청 더럽거든요. 저도 멤버들이랑 있을 때야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의 좀 욕도 듣고 멤버들과 있어야 힐링 될 것 같은. 형 서있을 때 다리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고 싶었는데. 아니 매니저한테 걔 다... 이게 이게 없으니까 다리로 입어버렸어. 왜 이렇게? 아 그래요? 나도 봤어. 그 전에 한 걸 봤는데 와 진정 빅이다.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그 인기 중장으로 깜빡했다. 이어서 댄스 랜스 랜스. 이 춤을 타서 저희 엑스 멤버들에게 진정 한 번 해야지. 진정 가야지 진정. 하다. 하다. 그래. 하다. 하다. 어 네 그러면 저도 저희 레드레벨 멤버한테. 진정 해놔?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찍어야겠다. 찍어야 된다 이거고요. 하다. 하다. 하다 뭐라고 할까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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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다. 하다. 아 약간 설마 이거 이런 거. 하다. 잘했는데요? 깜깜하게? 하이구 아이쿠. 역시 세계 1등기랑 다르네. 나 거우수 보게 왜냐? 너는 왜 안 하ние. 아 형. 형 아까 좋았어요 봐. 아 뭔데 뭔데? 뭐 했네? 형 방금 열정이 인기고 보았어요. 이거 뭔데? 형 방금 한 거. 내가 방금했어. 수고했어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야 씨.. 내 손떨어 진짜. 형 빨리 마. 이제 무대 뒤에서 형 근데 우리 실수 안 하던데 빨강 다져진 어 맨날 두 시작들이 어디 땅이니까 많이 했구나 와 정말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마음속도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그나마 무탈하게 잘 듣게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MC까지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또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한다고 얘기하셨다. 아 소기 싸우고 싶었는데 못했어.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저는 1부 MC가 끝나고 2부 2부 그냥 무대를 준비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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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수밖에 강좌 파티 하더라도 강좌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서로 골증하네. 그리워 네 그리워 저희가 KBS 다울대 축제 그 예 무대를 서로 이제 곧 갈 건데요 저희가 오늘 봄날 춤을 안 1절까지는 춤을 안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봄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저희 아미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다섯 곡 정도 하는데 여러 가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얼른 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저희 반의 곡을 다섯 곡이나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니까요. 어 해피 버스데이 안녕 와 와 가요 대축제 와 여러분 오늘 진영이 진영이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고생했어요. 여러분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미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고요. 네. 이제 하나 남았죠. 지금 태용이 생일이 태용이 생일입니다. 아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라이브 그렇죠 라이브 밴드 오늘 풀라이브 제가 확인했는데 KBS 홀 이렇게 찢어놨어요. 아 진짜요? 좋게요. 다시 붙였어요 지금? 네네. 훌륭하네요. 자 여러분 자 2017년에 딱 입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국이가 22살입니다. 와우 와우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스푼만 한 번 있어요. 스푼만 일곱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진영 MC이잖아요. MC MC 형 MC 알아서 와우 기가 막혔어요. 낫이근 했어요 낫이근? 형 형 밖에 안 보였어요? 형 밖에 안 보였어요? 정확히 잡혔어요. 근데 4명을 동시에 찍어주셔서 이렇게 작게 나오긴 했지만 작게 나오긴 했지만 팬분들이 알아서 클로즈업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MC에서 점프해볼까요? 야 그냥 일단 MC에서 점프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